안녕하세요. 흠비티비입니다. 오늘은 러스크 먹어볼건데요. 식빵 효과리를 설탕이라던가 계란에 있어서 머랭을 묻혀가지고 튀겼다고 씁니다. 비스키 종류인데요. 한봉에 한 3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어디꺼죠? 식빵제빵소요. 블럭제빵소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굉장히 낙질이랄. 음? 블럭제빵소요. 제일 맛있다고 말려놨던데? 블럭제빵소에서 맛있다고 말려놨다고 합니다. 달고 꼬소하지? 네. 어떤 건 되게 달고요, 어떤 건 그냥 고소하기만 하고 여기 잘 묻은 데가 잘 안거든, 내가 카사벨이에요. 눈에 찐해 먹는 맛인데, 약간 더 바삭하고 깔끔한 맛입니다. 약간 견과류가 들어간 건 견과류 식빵인가? 뭐 씹히지 않아? 안 보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? 그런 것 같기도 하고? 네, 여러분들도 러스크 한번 먹어보세요.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